또 우리 집안 때마다 그놈의 피를 보내. 영업정치 먹고 죽지고 있을 이 표정인 기대가 된다. 만들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? 해보고 판단해야지. 그렇게 시작하면 돼.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.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어떤 것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. 살인미수 전과. 내가 지금 끼어들면 오지랖 그냥. 혹시 세로이 좋아하니? 너 때문에 세로이 영업정치 당한 건 하나도 안 미아는가 봐. 혹시 말이에요. 언니가 신고했어요?